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가 완광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피해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혁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세입자 오 모 씨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 원을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신탁회사 소유의 집을 임대인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속여 계약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계약하신 분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구 경북에만 500명이 넘고 전국에 1만 7천 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40대 미만 청년층입니다. 피해자 8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앙 수준의 참사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빈틈이 많았습니다. 야당이 추진한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구제 방식을 빼고 피해 주택 경매에 공기업이 참여해 얻은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추진할 생각이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 개정안을 지지한 피해자 단체들은 정부가 개정안보다 후퇴한 대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보안을 개선하며 동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가의 책무인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응답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